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가정부겠군요. 네, 맞아요. 정부 비밀 그런 장비들도 있어서 큰일 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라고 하고. 아 여기 정부 비밀이 있다고? 뭐 CIA야? 여기 옆에 원래 옆길이 있었어? 옆길? 어, 여기 그거잖아. 하나 그냥 깨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이런 데 있었어? 어? 원래 있었는데. 어, 그래? 이거 뭐야. This is the preview room. 어, if a particular challenge is to take part, you are for... 아, 하나 깨는 건가 봐. 하나 깨는 거. 아, 그렇구나. 아, 저봐. 다이버시티 1 때도 있었죠? 신기하네. 아무거나 하나 너무 어려운 거 깨주는 거 대신. 음, 저희는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작은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다 깨는 거지 뭐. 쉽지, 쉽지. 자, 다음은 어드벤처 가보도록 할게요. 시즌 1 때 어드벤처가 킹스티브였나? 킹스티브와 좀비로드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그 어드벤처 스토리 탈출 맵이었는데 한번 시즌 2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오렌지. 이거는 아무래도 스토리 탈출 맵은 영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잠뜰이가 해석을 잘 해줄 거예요. 잠뜰이가 저희 중엔 제일 영어 능력자거든요. 오, 됐다. 도티님이 제일 잘한다며. 잘하긴 내가 제일 잘하나? 하하하하. 자, 빨리 빨리 읽어. 이거 내가 하면 돼? 어.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주인공인 시점에서의 글이에요. 어. 어. 나는 그동안 가정부 일을 찾아왔다. 가정부? 어. 가정부 직업이 되고 싶어서 가정부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어. 어. 프로페서 H 오렌지라고 불리는 남자가 나한테 그 직업을 프로페서면 교수님이네. 교수님. 그쵸. 프로페서면.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집에 온 거고요. 어. 그치만 그가 나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해주지 않았고. 어. 어. 그가 그래서 마중을 나왔길 바라고 있대요. 음. 그래요. 아무튼 뭐 가정부의 이야기인가 봐요. 어. 뒷페이지에는. 어. 여기는 참 흥미로운 곳이고. 어. 여기에 막 엄청나게 큰 타워들이 서있다. 아. 요거요거. 어. 아파트 같은데. 어. 네. 근데 뭐. 만약에 얘가 가정부가 되면 그 타워들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게. 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동안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많이 해서. 어. 계단 같은 데 올라가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체력이 좋네. 어. 아. 그. 키 같은 게 어딨는지 아직 말을 해주지 않아서. 어. 어딘가에서 좀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그래. 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뭐야 열렸어. 어. 문단 칠다. 아니 키가 발판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어. 들어가 볼게요. 어. 저 밑에 뭐 써져있어. 어디 어디. 아 그랬네요. 어. 이거 참 이상하네. 응. 어. 프론트더. 그 현관이. 어. 안 잠겨있다. 어. 그렇네. 이거. 자기가 사서 여기를 좀. 자기도 이제. 휴가 때 나와서 쓰는. 뭐 그런 데로 쓰기도 했다. 뭐 그런 거 써있네. 야 너 뭐하냐. 왜 여기 위에 있던 거 왜. 왜 밑으로 괜히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다 숨겨놓냐. 어. 그냥. 자 아무튼 이 집은 닭 프로페서 오렌지의 별장 같은 건가봐요. 어. 뭐야 이거 발판 있잖아 여기. 들어가 보자. 어디 어디. 이거 안 눌러봤어. 생각. 생각 발판. 이거 이거. 이거 밟으니까 밑에 대사 나오는데. 그 프로페서 오렌지가 나를 맞이하러 안 나왔대. 어. 여기 주변 둘러보니까 어 뭐 어쩌고저쩌고. 응. I wonder if there is anything important to do. 아 그래서 먼저 이걸 밟았어야 되네. 어. 여런데 서랍이나 이런데에 중요한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찾아봤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책을 찾은 거네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아. 야 근데 집 되게 좋다. 막 집에 뭐 이런 분수도 있어. 그니까. 액저도 많아. 그니까. 이 밑에 뭐 또 있나? 어 이 밑에 있어 또 뭐. 응. 아이템들. 근데 별로 다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서. 아 일단 차 챙겨놔야지. 책 같은 거 없나? 어 여기 있다 책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음. 4타워스라는 책이네요. 아 네 개의 타워? 네. 오케이. 어 여기가 두 번째 뭐 방 이런데래요. 어.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장식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렇게 써있고. 응. 아 그 네 개의 타워가. 응. 내가 생각한 것처럼 완벽하다. 응. 그러고. 그게 뭐 하나하나가 각각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있고. 아 첫 번째 타워는. 어. 막 식물들이 우거져서 자라있고. 어. 어. 두 번째 타워는. 좀 많이 부식 부패되어있고. 세 번째 타워는. 그니까 내가. 거기를 갈 때마다. 좀. 위치가 막 바뀌어있고 그렇다네요. 그니까. 네 개의 타워가 있는데. 그 네 개의 타워가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네. 응. 각각의 특징이 지금 써져있고요. 오케이. 뭐. 네 번째 타워가 가장. 이상하대. 오케이 오케이. 뭐. 하나씩 가보면 되겠죠. 뭐. 내용이 중요한가요. 여기 레프트홀이라고 되어있는데. 뭐야. 여긴 아직 잠겨있네요. I guess I'll have to open it from the other side. 반대편에서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하는데. 라이트홀. 오케이. 여기는 라이트홀. 오른쪽. 갑니다. 여기. 여기 밑에도 이런 상자들. 포켓워치. 여기. 어. 여기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 뭐 밑에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못가나 여기. 못가나?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막 이러네. 어. 오케이. 지금 못들어가요. 여기 책있다. 오케이. 책있어요. 룸스란 책. 어. 어. 여기 이 집에 있는 방들은 참 이상해. 이곳을 디자인한 사람이 분명 게스트를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 응응. 아. 이게 프로필스 오렌지가 쓴 거네. 응. 그래서 게스트룸이 비어있지가 않아서. 응. 내가 가정부를 고용하면. 응. 그. 게스트룸을 좀 꾸미고 그래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정부가 살 수 있게. 아. 그러면 그 가정부가 나잖아. 우리잖아. 그치. 여기가 우리 방인가. 그래서 이 게스트룸에 들어가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제가 묵어야 되는 숙소예요. 방이에요. 응. 네. 게스트룸. 여기도 있다. 하우스키퍼. 라는 책. 여기 보면. 이거는 프로필스 오렌지가 우리 가정부한테 쓴 거예요. 지금.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가정부겠군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신을 맞이하러 못 나와서 미안해요. 제가. 지금 급히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 못 나왔어요. 잠시 동안 기다리면. 응. 어. 고마울 것 같아요. 응. 응.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응. 어. 여기에는 막. 특이한 장비들이 많아서. 위험할 수가 있다. 막. 그리고 뭐. 정부 비밀 그런 장비들도 있어서. 큰일 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여기 정부 비밀이 있다고? 어. CIA야? 그럼 더 돌아다녀야겠군. 그리고. 그 부엌이. 어. 이 홀 밑쪽으로 가면 있으니까. 어. 내가 아침까지 오지 않으면 뭐. 부엌에서 뭐 먹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친절하신 분이네. 어. 먹을 거. 뭐. 뭐. 먹으라고 걱정도 해주고 말이야. 아무튼. 이 집에 좀 비밀이 있나봐요. 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이렇게 묵고 있다가.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그럴 수 없죠. 한번 다 둘러보죠. 오케이. 자. 요쪽으로도 좀 가볼게요. 헤헤. 자. 뭐야. 여기 배고픈데. 어. 여긴데 여기 키친인데. 배고파요. 잠가놨어요. 잠가놨어요. 잠깐만요. 아니. 밥 먹으라면서요. 여기서 밥 먹으라면서. 저기요. 아. 이상한 분이네 이거. 잠깐만. 근데 밑에 쪽으로 가면 있다 그랬잖아. 여기 길 있어요. 여기는 그냥 키친이고 딴 데인가. 길 있어요. 길 있어요. 어디요. 그린하우스. 어. 그린하우스면 뭐. 꽃 같은 거 있는 덴가. 어. 여기 책 있어. 어디요. 여기 밑에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다. 어. 이것도 프로페셜 오렌지가 썼어. 프로페셜 오렌지가. 프로페셜 오렌지? 프로페셜 오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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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을 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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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써있고. 어. 어. 나중에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그러고. 여기 이렇게 버튼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어. 이거를 어떻게 잘 눌러서. 뭐. 다. 맞춰야 되나봐. 음. 오케이. 그래야 뭐. 물이 나와서 여기를 좀 치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음. 오케이. 한번. 눌러보죠. 이거 뭐 누르면 어떻게 되나. 어. 이거 다. 이거 슬라임 블록으로 치우는 것 같아. 네. 에베베. 아니면 다 이걸 한 종류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잠깐만. 어. 유상한데. 레드스톤 블록을 바꾸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에베베. 히히. 에베베. 이게 이거네. 어떻게. 잠깐만. 이게 하면. 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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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르다보니까 됐어. 누르다보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네. 어. 여기. 이거 생겼어. 어디 어디.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진짜네. 여기 뭐 들어있다. 미러스위치. 어. 여덟개중에 첫번째라는데. 어. 레이저 룸. 레이저 룸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래. 레이저 룸도 있어. 여기. 클럽인가. 아 여기. 그리고 탭에 써있기를. 어. 그게 있어요. Anyway. 그니까 여기 온 이유가. 어. 그거래. 처음 두 개의 타워로. 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음. 여기서. 길을 좀 찾아야겠네요. 여기 여기잖아. 처음 타워. 여기. 여기 세컨드 타워. 그러니까. 일로 가보자 먼저. 어 여기. 아. 퍼스트 타워부터? 오케이. 여기 책이 땅. 자. 여기가 퍼스트 타워. 책이 땅. 이런데는 뭐 들어갈 수 없겠죠. 여기 책이 땅. 어. 그래. 알았어. 읽어. 책이 땅 몇 번 하는 거야. 어. 이 타워들은. 어. 날 미치게 만들어. 어. 그래.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어. 세인드 머스터로그안 섹션 업. 이 집들 중에 여기가 가장. 어. 막 풀들이 우거지고 그런 곳인 것 같아. 어. 그 미러 플레이트를 찾으려면. 어. 맨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써있어요. 음. 오케이. 지금 저희가. 미러 스위치 이걸 찾았잖아요. 발판을. 근데 이게 여덟 개 중에. 첫 번째라고 적혀있거든요. 총 여덟 개를 구해야 되나봐요. 자. 올라가봐요.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이고. 올라왔어. 오케이. 건맹 꼭대기로 올라가보자. 오케이. 거기 있겠지. 위로 있어. 어디 어디. 여기. 헛. 여기 미러야? 응. 아. 여기 또 미러야? 아 나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갇혔어. 여기 아니야? 아. 아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여긴 찾음. 어 나이스. 여긴데. 어. 자 여기 아닌데. 아 맞네 맞네.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막혔다. 여기 아닌데. 뭐야. 막혔다 여기 아니다. 잠깐만 여기 아니야. 어. 나 찾았어. 어 진짜 못 찾았는데. 미러 스위치.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오 진짜? 오 대박. 어딨어 어딨어. 아 어디야 다들. 어디야. 어디야. 너 어디야. 여긴가. 아 여깄다 여깄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줘봐. 자. 어. 아 나 줘봐 줘봐. 자 여기 하나 더 먹었어요. 보면 여덟 개 찾아야 되나봐. 어. 아 근데 이게 이러면 다 똑같이 생겼네. 응. 어. 다 여덟 조각 중에 하나에요. 지금 두 개 먹었어요. 여섯 개 남았네요. 내려가자. 오케이.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타워로 가면 되나. 참 나 꼈어 나 꼈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아이 뭐 낄수도 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축하해 축하해. 어 세컨드 타워에 책 여깄다. 어. 세컨드 타워. This is not what I expected. 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어. 에델 시스템 타보. 어벨 버텀. 어. 에델. 아니면 남쪽이 풍터 Iblu. 이것도 맨 위에 가면은 그게 있어. 아 그래? 어어. 근데 여기 식당있거든. 식당부터 가 볼까? 어 오늘의 planted 잭아 ر Xin projections could 1 아 나 너무 쉬운데? 아 점프면 위야 이거 봐 아 나 이거 점프 점프 이거 봐 쉽네 쉽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를 못 깨고 있어 딱 말해 딱 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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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지마 아 야 야 야 하지마라 완벽한 콤비였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위에다 위에다 오빠 위에 있어 어디 어디? 점프했어 먹었어 어? 뭐 뭐 먹었어? 스위치 아 그래? 봐봐 뭐 어디 있었어? 저기 맵 위에 여기 아 여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번 보죠 아 여기 상자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자 드로퍼 이야하 야 저기 식당 가보자 식당 비트님 이거 먹고 있어 오케이 세 개 먹었어요 키친 찾았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레이저 룸에다가 설치하라 그랬거든요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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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있어 발판 어디 어 여깄다 야 화로해 미로 스위치 야 먹을 거 찾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어 여기 먹을 거 있다 챙겨야지 챙겨야지 여기 책 있어요 오케이 아 여기 이것도 오렌지가 쓴 거네 어 그래서 오렌지가 자기는 요리를 너무 못해서 어 요리를 해줄만한 로봇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아 그래? 그 별 실험을 끝내야 된다고 써있고 그 시험을 끝내면은 응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응 어 역사의 길이 남을만한 발견이 될 거라고 하네 음 오케이 엄청난 걸 하고 있나봐 그래요 뭔가 여기가 신기한 공간인 것 같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여기 What is this place? 이 장소는 뭐지? The mirrors look important 어 미러들이 막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거네 철블러 여깄네 아 여깄다 설치하는건가봐 어 이게 미러스위치가 철블러 위에 설치하라고 적혀있거든 여깄보다 여기네 여기네 어 그러네 여기있어 어디어디 그러면은 그거 다 설치하고 이거 누르는건가보다 파이어 리셋있네요 여덟개 찾아야돼 어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건가 야 일단은 여덟개를 다 찾고 오자 여기 길있어요 저쪽에도 길있는데 그래 저기부터 차근차근가자 어 뭐야 어 여긴 아까 그냥 그리로 나가는길이야 처음에 우리왔던데 어 그러네 그러네 처음에 구멍 그건가보다 아 그거 한칸있었던데 또가자 길 열어놨네요 오케이 여기로 갈게요 여긴 닫혀있다 어 근데 여기도 아까 거기잖아 어 여기 새로운곳인데 어 새로운곳이네 여기 새로운곳이야? 여기 뭐있나? 여기 없네요 변기 변기가 왜이렇게 높아 이거 여기 짱크네 이거 거인이 똥싸나 여기다가 아 이상한데? 가자 가자 마스터베드룸 오케이 여기가 마스터베드룸 음 마스터의 방인거 같은데 침실인거 같은데 그니까 오렌지 박사가 하는 실험을 오렌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거 같애 어 그래서 그거를 모든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어 우리가 찾고있는 미러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대요 아아 이게 뭔가 작동시키는 그런건가보네 이쪽으로 가볼까 오케이 여기는 처음에 왔던데요 여기 여기 뭐야 여기 극장 어 여기 극장 오 진짜 극장같애 여기 책있나? 여기 책있다 어 책이다 펄춘 아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분명 부자일거야 이런식으로 써있고 어 근데 여기에 어 자기가 하고있는게 지금 인류의 엄청난 일이다 이런식으로 써있고 어 그니까 이 오렌지 박사가 하는 실험이 인류의 엄청난 일이라고? 응 그리고 오렌지 박사가 막 이 집 원래 주인의 아들이 어 분명히 엄청난 행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부러워하고 있어 아하하하 부자집에 태어나서? 어 금수저네 금수저 여기 타워 세번째 타워 세번째 타워다 어디어디? 응 또 뭐 없지? 여기 어 없는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볼까? 어 잠깐만 여기 들어와줘 뭔소리야? 여기 액자 액자 어? 여기 액자 들어가줘 아 역시 여러분들 탈출앱 액자같은거 잘 봐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 낚였어 낚였어 밀할수있지 다섯개 야 봤냐? 관찰력 야 액자 다 들어가봐야겠네 액자들 다 들어가봐야 돼 아 내 탈출앱 초보들 어? 이게 한국에서 만든거나 외국에서 만든거나 다 생각하는거 똑같애 어 어 어 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사기야 이거 왜왜? 돌아서 쩌네 쩌네 어 여기 뭐야 돌았네 돌았네 여기 세번째 타워에요 어 아 여기 세번째 타워야? 셀드타워 읽어볼게 이거 뭐지? 어 이 타워는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어 어 어 어 어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하길 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 이 방을 나가면 응 뭐 리셋이 된다 그렇게 써져있구요 음 음 여기서 미러플레이트를 찾아야 응 이것도 맨 위에 미러플레이트가 있대 응 찾아야지 그 마지막 타워로 갈 수 있대 오케이 자 여기 아이템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컴플렉스 스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부술 수 있는 것에 레드스톤 가루와 레버를 부술 수 있는 막대기죠 이게 아이템 이걸 부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정하는거가 보다 여기를 내 생각엔 올려야되나봐 어 그러네 여기 피스톤 있네 그니까 요거를 떼서 일로 가져오자 요거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여기 올라가야되는거 같죠 이걸 떼 어드벤처 모드랑 원래 이렇게는 안부서져요 꾹 누르고 있는거에요 안부서지는데 요 아이템에 보시면은 부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두개가 적혀있죠 요걸로는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 이렇게 떼지죠 오케이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 옮겨 그리고 레버 움직여봐 이걸 켜야돼 이걸 켜야돼 어떤거 어떤거 요거 아 그러네 요기에 불이 들어와야지 여기 되겠네 이거 꺼야돼 이거 이걸 꺼야돼 이거를 이거를? 레버 부셔가지고 어 레버도 부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수고 요거요거 여기 설치 어 그러면 이거 이거 켜면 되냐 됐어 그럼 이걸 켜 센터 그 다음에 꺼놔야지 꺼놔야지 바보야 아 네 알겠습니다 됐다 드디어 해봐 어 뭐야 앞켜져 뭐야 여기 왜 또 켜져있어 아 초보들 이거 꺼 여긴가? 아니네 아 알겠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 딱 여기 설치해 여기 여기 비기봐 꺼 다음에 이거 떼 이거 떼서 여기 설치해 아니 이거 떼라고? 어 여기 설치해 아! 꺼! 빡! 아 됐다 오오오오오오! 이야어어 닭버소오오오! 어어어 요렇게 요렇게 어 여기도 있네? 야 이거 완전 퍼즐이네 씁 잠시만요 이것도 여기를 작동시켜야되죠? 그러면 요기에 불을 켜야되니까 야 그리..그걸... 끌까 일단? 오...된거 같지 이거 화나 요기 때문에 요기랑 이유면되잖아 이렇게 연결해야되요 그다음에 요 레버 떼고 비켜봐 어 있자 요거를? 어... 아 이거는 어디다 설치되지? 에메랄드 블럭에만 설치되네? 어 어... 어 안되는데? 어 있자? 어? 그럼 어렵네? 처음에 이 레드스톤을 좀 따닥게 써야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맞아 어? 어?